줌바 여신 켈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브이로그 형식으로 촬영을 해보려고 집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책장이 있고요. 공기청정기 그리고 뒤에는 보물지도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오늘은 편안하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줌바 댄스 강사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어로빅 하시던 분들도 많고 원래 춤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줌바 댄스를 배우다가 너무 좋아져서 직업으로 삼고 싶다 이래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활동적이고 그리고 프리랜서라는 게 정말 좋아요. 시간을 자유자재로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스케줄을 거의 못하는데 이거는 나의 모든 생활을 내가 스케줄을 짜고 어떻게 개인적인 것도 하고 싶은 자기개발이 있으면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책을 읽을 시감도 확보가 되고 자기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 많단 말이죠.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아무쪼록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애받지 않고 저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 초반 어릴 때는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쫓아본 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돈을 쫓다 보니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제가 지쳐서 그 일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 일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일에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돈을 쫓다 보면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아 길어봐야 3개월? 돈의 맛이라는 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그 일을 좋아하지 않고 그 일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오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줌바댄스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항상 회원님들에게 저는 목숨 걸고 줌바댄스를 춥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줌바댄스를 사랑합니다. 줌바댄스를 하면 좋은 점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우울증, 조울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과 조울증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심리상담도 받아본 적 있고 정신, 신경정신과라고 해서 심리상담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상담하는 건 비슷해요. 맥락은 비슷한데 제가 한 5군데 정도 병원을 가봤어요. 강남모 병원도 있고 역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자동, 제가 살고 있는 정자동에서도 한 3군데 정도를 가봤는데 이게 꾸준히 지속을 해서 가지 않으면 좀 치료가 힘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시 또 무너지고 다시 또 돌아오고 이래서 좀 힘들었었는데 어차피 운동은 꾸준히 하잖아요. 꾸준히 일주일에 3, 4회 정도만 해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줌바댄스를 추면서 우울증이나 조울증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울할 틈이 없어요. 지금은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케이스는 아닌데요. 회원님들 중에 한 5분 정도? 10분 중에 5분 정도가 불면증이 있으셨어요. 저는 원래 스트레스를 받아도 잠을 조금 잘 자는 편이라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 생각을 하기 싫어서 그냥 자버리거든요. 머리를 대면 자버리는데 정말 생각이 많을 때 예전에 너무 힘들었던 적 그때 빼고는 잠을 잘 못 잔 적이 없는데 회원님들 중에서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회원님들에게 제가 종종 줌바댄스를 하면서 삶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라고 종종 물어보는데 불면증이 완화가 됐다 불면증이 개선이 됐다라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서 너무 좋다는 후기들이, 숙성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뭐 두말할 거 없죠. 그렇게 격렬하기는 힘드는데 50분에 10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는 것은 본인이 뒤에서 또 먹는 거에 운동하는 거에 두 배를 드신다거나 이제 밤에 라면을 드신다거나 이러니까 살이 찌는 거겠죠. 그리고 삶이 바뀐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제 케이스도 있고 회원님 중에 이제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줌바댄스를 추구 내 안에 또 다른 날이 발견했대요. 자아를 찾을 수도 있어요. 종종. 왜냐면 모르겠어요. 내 안에 나와 만나다? 그런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줌바댄스를 하다보면 정말 나와 대화하는 시간 몸으로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저도 만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줌바댄스를 통해서 또 다른 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의 시선이 달라져요. 일단은 저는 줌바댄스를 배우면서도 헬스장에서 이제 통일이 돼 있어서 밖에서 이렇게 다 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약간 경주마처럼 이 앞에 밖에 이렇게만 보여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주위 시선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 내가 집중하고 있는 여기가 그냥 딱 보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뭐 직장 동료들이나 그리고 여기 트레이너 친했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아 줌바댄스 정말 잘 추세요. 와 진짜 잘 추시던데요. 선생님 하셔도 되겠어요. 가셔도 되겠어요.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즐겼을 뿐인데 정말 다시 즐겼을 뿐이에요. 왜냐면 좋아하니까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열의를 가지고 찾아보고 또 제가 유일하게 선생님한테 맨날 쫄라서 동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인스타에 그런 것들을 올리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모니터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강약 조절은 잘하고 있는지 항상 제 동작을 보고 선생님 것과 비교해서 보고 연구를 하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줌바댄스를 찾아보고 저가 잘하는 동작이 뭔지 못하는 동작이 뭔지 그게 집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아하니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운동을 하게 되면 긍정적 마인드가 생겨요. 정말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제주에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말 운동 안 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활력도 넘치고 에너지도 있고 내 사이 긍정적이고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거의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회원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줌바댄스 혹시 몸치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네. 당연히 할 수 있죠. 저는 웨이브도 안 됐었는데요. 회원님?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줌바댄스는 되게 쉬워요. 방송댄스나 다른 댄스들을 보면 동작이 한국 안에 동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절, 일절 안에도 수십까지 동작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이 동작하고 있는데 또 넘어가버리면 나는 이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다른 동작하고 있어. 이러다 보면은 춤 외우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줌바댄스는 정말 단순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 반복 그리고 이렇게 찌르는 거 찌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반복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저도 정말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쉬워요. 줌바댄스는 그냥 초보자들도 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위 분들 주위 분들이 저 쳐다볼까 봐 저 못 추는데 다른 분들 다 잘 추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정작 자기 동작 하느라 옆에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을 끝나면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 클래스라면 항상 말씀을 드려요. 회원님 저기 새로 오신 분 계시는데 혹시 동작 어떻게 하는지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적고 하느라 정신 없어요. 저도 바빠 싶겠어요. 안무 외우느라 따라 하느라 선생님 따라 하느라 선생님 보거나 저 동작 보지 다른 분 동작 볼 결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이 아 정말요? 이러고 되게 안심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줌바댄스 추면 다이어트 효과가 정말 있나요? 춤이라고 들었는데 운동보다는 춤에 가깝지 않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공허하시면 제가 인바디를 보여드릴게요. 줌바댄스를 추기 전과 후 인바디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효과 있고요. 저는 처음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삶의 활력소와 그냥 재밌는 운동이 필요해서 한 것뿐인데 하다 보니까 그 재미에 취해서 살이 빠지는지 모르고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줌바댄스 효과 있고요. 50분? 50분 수업에 거의 1000칼로리 소모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땀도 많이 썼고 전신을 쓰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는 유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칼로리도 많이 소모가 되고 다이어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저 소울 들어오시면 다이어트는 100% 보장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저 무릎이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허리가 안 좋은데 춤춰도 되나요?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어떤 운동이든 간에 그쪽이 허리가 약하면 그쪽을 강화시켜야 돼요. 거기를 이렇게 그냥 내버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무게를 많이 들거나 무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줌바 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무릎을 쓰거나 많이 쓰는 동작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운동이 안 될 때 스쿼트 동작이나 런지 동작을 넣을 때가 있는데 그 무릎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무릎이 혹시나 많이 아프시면 많이 굽히지 마세요. 그 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근데 이제 그래도 무릎을 조금은 쓰시는 게 좋아요. 아예 안 쓰시는 것보다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릎을 쓰시는 게 좋고요. 스쿼트도 자세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무릎이 무리가 가거나 관절이 상할 수가 있으니 항상 일단 스쿼트를 할 때는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클라스에 오시면 제가 또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도 있었고 퍼스널 트레이너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런치나 스쿼트 동작들도 중간 동안 잡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줌바 댄스를 하고 저는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어쩌다 보니 줌바 댄스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책까지 쓰게 됐어요. 책쓰기 수업을 한 번 갔다가 저는 40살에 처했어야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줌바 댄스는 천재인 것 같다. 정말 살면서 내가 이렇게 확신이 드는 직업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난 이걸로 책을 써야겠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용기를 저도 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꼴통이었고 어릴 때부터 사고도 많이 쳤었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도 이제 소슴없이 했었고 그 과정 안에서 저도 많이 힘들었었고 이제 남한테 상처를 입히면 이렇게 고스란히 저한테 두 배, 세 배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말투나 이런 것도 많이 고치고 책을 읽으면서 뒤에 보시면 책이 있죠. 제가 또 책을 또 좋아해요. 얼굴 감았지 않게 이제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김태광 도사님 그리고 건동이 마담님과 인연이 닿아서 책을 또 9월 말에 짐바 댄스에 관한 조사를 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주시고 계시고 저 또한 제가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내가 정말 책을 쓸 수 있을까? 책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을 했는데 정말 짐바 댄스를 추면서 정말 자신감 용기 이런 걸 많이 얻고 또 체력도 엄청 좋아져서 정말 저녁에 밤에 새벽에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있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짐바 댄스를 하루에도 가르치면서 4번, 5번 추니까 오히려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되게 레슨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몸을 쓰면 쓸수록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체력이 더 좋아진답니다. 꼭 모르겠으면 꼭 실천을 먼저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인저서가 9월 말쯤에 출간될 예정인데요. 줌바 댄스로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 그리고 줌바 댄스로 삶이 바뀐 경험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책이 또 있어요. 따란 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첫 책은 버킷리스트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공동자서로 출간을 먼저 했는데요. 이제 예스24 예스24에서 버킷리스트 20을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구독을 해보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게 버킷리스트가 보물지도 저 뒤에 보시면 보물지도와 같은 비슷한 역할인데요. 보물지도는 약간 사진으로 만들었다면 버킷리스트는 글로 적어서 저도 메모장에 항상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루고 싶은 것들 다이어리에 적으니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책을 내버렸어요. 그 다이어리 안에는 제가 책을 내겠다는 그 목표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10년이나 더 일찍 어머 나이를 많이 버렸네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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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